그것도 이제 유빈이랑 같이 연습을 한 거지. 유빈이가 찐 방탄 팬이거든. 오, 찐 아미구나 아미라며. 완전 찐 아미야, 완전 찐 아미야. 그럼 진짜 아미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 아미 콘서트가 뭐야? 아, 아미니까 BTS 콘서트 가졌어. 아미로서 콘서트도 갔었니, BTS? 콘서트 많이 갔는데 진짜 재밌었던 생각나는 1화가 내가 이제 2017년도 그때가 아마 아미 4기 팬미팅 날이었어. 근데 티켓은 이제 성공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오전 운동, 새벽 운동 하면 외박을 주거든. 그날 딱 외박 날이라 내가 티켓 있으니까 아, 그럼 아침 운동 끝나고 늦은 학기 가서 콘서트 봐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 5운동이 생긴 거야. 대박이다. 그럼 어떡해? 근데 콘서트 시작이 5시가 좀 넘었는데 5운동이 4시에 끝나. 근데 진천에서 고척동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가면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와, 나 진짜 너무 초조해가지고 운동도 집중도 못하고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나 진짜 아, 초반 오프닝? 그래 그건 버리자, 이러면서. 아, 오프닝? 오프닝 봐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대표팀이었던 오빠들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태워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뒤에 타가지고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빠들이니까 막 아, 빨리 빨리 이런 것도 못하고 아, 지금 차 막혀요? 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면서 나는 뒤에서 막 화장하고 있고 운동 막 방금 하고 나왔으니까. 콘서트 보러 갔는데 화장을 왜 해? 원래 팬들은 다 해. 혹시 우리 오빠가 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 방탄의 슈가 본명이 민윤기잖아. 곽윤기 민윤기에서. 엄청 많이 질문 받아. 곽윤기야 민윤기야 이렇게. 어? 곽윤기야 민윤기 하얗뜰은색? 곽윤기야 민윤기 하얗뜰은색? 민윤기. 곽윤기야. 곽윤기야. 곽윤기야.